천하장사 개미 어? 흘렸다. 주워야지. 자연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 개미들이네. 저렇게 작은 개미들이 들고 가는 거 봐. 아, 개미들은 천하장사인가 봐. 보기보다 힘이 아주 세. 그래서 과자나 죽은 벌레 등을 집으로 곧잘 옮기지. 얼마만큼이나 힘이 센 거야? 개미들은 자기 몸무게의 30배에서 40배까지의 무게를 들고 갈 수 있어. 뿐만 아니라 개미들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해. 개미들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여름 내내 열심히 모아둔 먹이를 저장하여 겨울에 먹지. 그런데 개미가 어떻게 금방 먹이를 찾는 거지? 개미는 먹이를 발견하면 분비물을 뿌리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배를 하늘로 쳐서 마냥 서 있어. 이것이 많은 먹이가 있다는 신호지. 어, 그렇구나. 개미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구나. 집 주변에서 자주 보긴 했었는데 오늘 개미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고마워, 척척아. 고마워, 척척아. 고마워, 척척아. api 고맙습니다. 고마워, 척척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